시작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세상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온 세상을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밀레니엄 새천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대와 흥분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아마 며칠만 더 지나고 나면 그전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토록 2000년이 되면 무엇인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어쨌든 천년대는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21세기에는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세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당연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아지는 것 편리해지는 것은 거기에 반대편의 의미에서의 안 좋은 것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기까지 또 많은 것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개발은 파괴라 하는 그런 말이죠. 무엇이 개발이 되고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또는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환경이 파괴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대가가 치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삶이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 환경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한쪽만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쪽을 우리가 한번 주의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한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 생각 속으로 다 떠내려 보내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한 그 추억을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비가 온 후에라든지 이 개울가에 물이 불어나면 종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배가 더 빨리 멀리 가나 하는 그런 경쟁을 친구들하고 한 그런 아름다운 소박한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은 이 종이배를 물 위에 뛰어보내는 것처럼 다 흘려보내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그런 말이겠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선하게 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데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그런 담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제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비판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왜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여덟 번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금년 안에 우리의 첫 걸음을 내딛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의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의미는 의인은 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도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이해해야 되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지고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삶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예수 잘 믿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도인들 의인들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앙인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결코 어떠한 환경 속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아를 기억하십니까? 11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역사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아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그 갈멜산 위에 쌓아놓았던 물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아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엘리아가 광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인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살 능력도 없고 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하소인을 하나님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다시 일어나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롭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환경 속에 떨어진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기 꿈을, 자기 기대를,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1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떠나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자는 겁니다. 힘차게 일어나자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자기 삶을 결코, 자기 사명을, 자기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보구만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모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이 한 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다시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한 번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도 다 여러 번 넘어졌던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높은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자리로 성장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곱 번 넘어졌을 때 여덟 번 다시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성공하거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열 번째 어떤 일을 열 번째 시도했다가 성공했다가 성공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아홉 번까지만 시도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열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는데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시도해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의인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는 고통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바로 자기 고통에 대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감내할 고통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한국 경기도 이천에 가면 그 오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백년 된 교회입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인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당시 그 이천 지역의 유지였던 소위 말하는 시골 동네가 유지였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헌금도 많이 하던 최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 본 부인을 집에다 두고 다른 곳에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빨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을 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쫓아내는 것을 출교라고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못 들어오게. 이것은 교회의 권위인데 요새는 징계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징계를 하면 한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그 옆의 교회에서도 그 교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징계의 권위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징계를 교회의 권위로 행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도 징계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집사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는 당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6개월 1년 경우에 따라서 집사를 박탈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행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분을 출교시켰습니다. 출교시켰는데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일종의 죄죠.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지금 쫓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런 징계를 받은 출교조치를 받은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그 모든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죠. 출교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밖에 창문가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매주일 예배 시간에서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가에 서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여기를 한 달 두 달 이 아니고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물론 그 당시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가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을 2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바로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입장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참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까지 인내하셨던 우리 주님을 배우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환경을 부딪혀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경우는 의인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아주 깊이 정말 조용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상으로 창조되었고 비록 죄로 타락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구속해 주신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가치를 세상 어디에서 찾습니까? 의인이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고 배웠고 가졌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작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있다가도 없게 되고 없다가도 잊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죠. 그저 사춘기 때 티네이저들이 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생을 걸고 고민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내 인생을 어떤 곳에 써야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정말 영원한 존재라면 내가 그 영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그 영원한 것을 과연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거기에 걸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한 적이 있다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어떻게 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다가 거기서 세 가지를 찾아 냈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느 아 예수 그리소가 영원하구나 이걸 찾아 냅니다. 예수 그리소가 영원하구나 그분이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찾아 냅니다. 마태범 24장 35절 말씀을 읽다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그것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구나 이 세 가지를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심각했던 고문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 바로 이 영원한 것 예수 그리소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한 번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영원한 존재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별거 아닌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삶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다 써야 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인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번 일생을 걸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다면 내 가치를 안다면 내 삶을 가지고 삶을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잠시간이 귀하고 인생이 한 번 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록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도 그거 아직 고민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다면 내 가치를 안다면 내 삶을 가지고 삶을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잠시간이 귀하고 인생이 한 번 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록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도 그거 아직 고민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이거 가지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있어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갖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신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아는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생각합니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정말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하면서도 거의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고리도의 생명이 있다면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돼야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에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까? 그럼 훈련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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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것은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귀하다는 것을 내가 놓지 물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인도요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즉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내가 하지 말아서 애는 이걸 또 했구나.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삶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를 왜 훈련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훈련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면 길은 생깁니다. 사람도 죽고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방법이나 길이 환경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한번 금년에는 이루어 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아무에게나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천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련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천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보면 1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나미의 비유 찍어버려라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비유를 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관직이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다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주겠어 이제 열매를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또 천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년을 어떻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그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첫 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금년만큼은 내가 정말 의림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생명을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번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샘이 아닙니까? 그저 작년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작년처럼 똑같이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내지 말고 금년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2000년이라고 해서 막 기대에 흥분에 돋아있는데 우리 크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진정으로 우리 가정 말고 인답게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함이 있도록 만족함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귀한 의인이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 우리 삶이 잘잘못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시간들을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움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들이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